450 particles viu 파 파 파 간중 dzisiaj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저의 최애 메뉴 저희 와이프의 볶음밥 오늘 이거를 맛있게 먹어 볼게요 벌써부터 군침이 돋네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볶음밥을 한 번 떠서 일단은 한 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두 번째는 계란 노란지를 터트려서 먹어볼게요 싹 이렇게 해서 다 비벼 하죠 자 이렇게 딱 해서 그대로 어디로 가나? 저 입속으로 하죠 음 안 보지 케찹을 안에 싹 뿌려서 케찹을 넣어서 먹으면 음 음 음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내 입에 다 더 걸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먹어볼게요 한입만 음 음 돈까스 소스를 살짝 해서 섞어먹을게요 뚝뚝뚝뚝뚝 됐어 이렇게 해서 싹 맛있어요 이것도 한번 그대로 떠서 터트리고 싶지만 됐어 가자 입속으로 자 으음 느끼한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발결 살짝 짜서 이렇게 이렇게 발결을 살짝 고소하게 쭈덕 풍부치 마요 마요 먹는 것 같아요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겉과 마요네즈 섞으면 아시죠? 무슨 맛인지 자, 섞으면 자, 수고하 음 음 마지막 계란이다 계란하면 당연히 케찹을 뿌려서 먹어봐야죠 과자 밥 빨리 안되고 그렇게 해라 영상 입에서 밥도 괜찮은데 우와 물이 없어집니다 맛있을 것 너무 맛있다 그냥 마셔 목이 막히네요 아 아 잠깐 살구네 홍글라 밥 오 치즈 위 치즈 그린 그린 그와 면 해봐 이거라! 저의 최애미는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